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국면 이후 온라인 경제로 전환이 가속할 것으로 보고 대표적인 비대면 디지털 여과문화인 게임을 새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규제 제도 개선으로 게임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등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안전할 권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실천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비롯해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해시태그 캠페인과 클린톡 릴레이로 구성돼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네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합니다. 방탄소년단 일본 공식 팬클럽 홈페이지에는 7월 15일 방탄소년단 일본 4집 맵 오브 더 소울 7 더 전이의 발매가 결정됐다고 공지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